24만 1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스메카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테마는 화장품 화장품 OEM 슬래시 ODM이 가 있습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화장품 주문자 표시 제조 및 판매, 개발 등을 하는 동사는 기초 화장품의 ODM, 생산자 개발 방식, 제조 및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함 동사는 국내 최초 3중 기능성 BB크림을 개발한 화장품 회사이며, 현재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의 약 40% 수준임 최근에는 판매 국가의 트렌드, 유통구조, 법적 규제 등을 고려한 독자적 글로벌 토탈 서비스, OGM을 제공 중임. 기업 개요 대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1999년 10월 설립, 2016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엔돌핀 코스메틱, 엠글로벌, 잉그루드랩 등의 자회사를 보유 대시 화장품 OEM 슬래시 ODM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3중 기능성 BB크림 및 톤업크림, DPF 기술을 개발, 제품 경쟁력과 선진 생산 시스템을 확보해 전 세계의 다양한 유통채널 구축 대시 2018년 11월 스킨케어 공장을 증설한 데 이어 기존 공장을 색조 공장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공장은 2019년 9월 가동 개시 재무 대시 국내외 고객사의 안정적인 수주 증가, 중국 온라인 유통망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 미국 고객사의 유통처 확대, 생산 품목 다변화로 화장품 수주가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에도 금융 수지 개선, 법인세 부담 완화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화장품 수요가 증가가 기대되며, 온라인 채널 강화를 통한 수주 증가, 신제품 출시, 미국 법인의 안정적인 성장세, 중국 법인의 유통망 다각화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코스메카코리아의 시가 총액은 91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13위입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상장 주식 수는 1068만 주입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퍼은 14.9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2.8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5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3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3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7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62배, 137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50이며 목표주가는 11,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3번지억원, 99억원, 20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0번지억원, 34억원, 170억원입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9번지 44%이고 유보율은 2498.7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7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5-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0.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4-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5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66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58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종가는 8560원이며 주가가 코스메카코리아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종가는 8560원이며 주가가 코스메카코리아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코스메카코리아은 거래량 12600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08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5,108주, 목권 스탠리에서 1,856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155주, NH투자증권에서 846주, JP모간에서 75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5,150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150주, NH투자증권에서 1,889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15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15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49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화장품 관련주 코스메카코리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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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관련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화장품 관련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화장품 관련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